또 얘랑 매칭 됐네 오케이 다시 내가 리더됐어 다시 내가 리더됐어 게이들 뭐야 깜짝아 폭방 두 명 다 깨지고 좋구요 아아 뭐야 뭐야 뭐 때문에 죽은거야 뭐야 뭐야 왜 갑자기 뭉쳐 왜 갑자기 뭉쳐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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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좀 따주지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와 잘해주고 있는데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너무 늦게 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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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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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니플레이 좋아 1점 먹어주고 하나 더 먹어주고 ㅅㅑ 有 야 나 이거 20 뽑으라는거 아니야? 이 판? 나이스 게이들 잘했다 잘했어 아 Sin E E E E E E T 아 팝이 어디가냐? 으아아아 또 먹어봐 나이스 나이스 게이드 이겼다 나이스 게이드 이겼다 나이스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좋아 와 19분불 크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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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